인적 쇄신이 없다고 했는데 인적 쇄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도. 여당에서는 두 사람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과 함께 경남 거제 저도에서 있을 예정이었지만 경제가 어렵고 여당도 어수하니 계획을 취소했다. 자 참모들도 대통령실 쇄신운에 족각을 곤두세며 거취 등을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대통령 지지률이 빠졌으니 인사처방을 해야 된다. 내가 먼저 사표를 내는 게 다른 참모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고민하고 있다. 핵심 참모가 이런 고민하고 있대요. 빨리 나와야 돼. 근데 뻔뻔스럽게 버티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참모들이 줄 사표를 내면서 나가야 아주 그림이 좋은데 이렇게 버티면 되냐. 지금 용산에 있는 사람 모두 쇄신 대상자 아니냐. 모두가 책임을 통합했는다는 자성론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나가. 아 정말 애들 진짜.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인적 쇄신 가능성에 선을 그어버렸다. 여기서 한다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 인연을 맺은 사람을 중히 여기는 인사 스타일이다. 이걸 지금 해명이라고 하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선 대통령직 개편을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두 명 김대기와 이진복.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정이 지목되었다. 자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의 뜻을 받들어 난관을 정면 돌파하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내려가도 상관없다고 하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 측근 그룹부터 의참바석을 해야 된다. 여기 이제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어요. 김대기 실장이 지난주 사의를 표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려시켰다고 하는데 자 대통령실 2인자인 김대기 비서실장과 일부 수석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의를 표했던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일주일 전쯤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도 참모진의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요가 빗발치고 있는데 있는데 대통령실이 X교체에 선을 긋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다. 아니 그런데 또 웃긴 건 이렇게 대통령실이 그 보도 사실 아니야. 재밌는 재밌는 사람들이야. 대통령실 보면 김대기 비서실장과 일부 수석비서관이 사의를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저런 걸 열심히 해명하고 있는 거 보면 되게 정무적 감각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저런 뉴스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냅둘 필요가 있잖아. 그래야 야 그래도 대통령실이 그래도 좀 개념이 있네. 약간 조금 그래도 자기네들이 지금 상황을 바꾸려고 대통령실이 애를 썼네라고 사람들이 이해도 하고 그러면 뭐 우리들이 야 그래도 대통령실을 너무 욕하지 말자. 그래도 애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들은 아니라 책임감은 좀 있잖아. 이렇게라도 좋게라도 얘기해 주는데 그럴 틈도 없이 그거 사실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야. 그럼 그것도 사실 아니면 너희들 사의도 안 했다는 거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괘씸한 거야. 저 지금 대통령실이 좀 생각이 약간 더 이상해. 보면은 문재인 때보다 더 이상해. 왜 저러지 쟤네들은 누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런 인터뷰를 하는 애부터 빨리 잘라야 돼요. 지금이 얼마나 웃긴 상황이냐. 선거에 두 번 이겼는데 아니 어떻게 선거를 두 번 이겼는데 왜 두 번 이긴 정당이 비상대체 위가 된 거야. 선거를 모두 이기고도 비상인 여당 이 진짜 선거 역사에 아니 정치 역사에서 정말 신기한 상황이야. 선거의 진 쪽이 비상이어야 되는데 선거에 이겼는데 비상이야. 나가네 정말. 얼마나 한심한지 보여주는 거야.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 나 납득이. 이런 황당한 일이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선 지사원에서 모두 승리한 여당이 비상대체 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승리한 것이 비상이라면 국민에게 정상은 뭔지 모르겠다. 국민의힘이 대선에 승리하고 집권에 성공했는데 아니 이대로 그냥 쭉 가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취임한 지 한 석 달밖에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당의 구심점 없이 갈팡질팡한다. 이게 뭔가. 자 석 달 만에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에 놓인 건 대표의 부재 때문이다. 이준석은 낡고 보수적인 당의 분위기를 쇄신하며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고 지선에도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준석의 의혹을 빌미로 당원권 6개월 정지를 국민의힘이 내렸고 사실상 퇴출 수술을 밟고 있다. 비상대책의 구성 역시 이준석의 재질임을 막기 위한 수술으로 이해되고 있다. 권선동에 잇단 실수도 당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위기 상황을 자초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대표가 없으니 좋다는 취지에 대통령의 문자는 가뜩이나 악화한 여름에 기름을 부었다. 이준석의 축출이 결국 대통령의 의지였음이 확인되었다. 당무위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연한 대통령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이 붕괴되고 있다는 우리가 국민의 사회로 번지고 있다. TK 지역에도조차 절반 이해로 떨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임사 난맥, 말실수, 국정연안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여당, 대통령실 참모들 악재의 악재가 겹치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지지율 하락이라는 수렁 속에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꺼낸 게 비상대책의 구성이라는 것인데 상황 타기만을 위한 방안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율 하락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건 결국 이준석의 재진임을 막기 위한 비대위. 당의 갈등은 더 골마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준석의 반격이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사람이 제공했다. 리스크를 제공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 전 정권과 비교하면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고한 참모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충성을 다하는 참모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경험이 풍부하고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참모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 비상대책위에는 앞으로도 험난한 길이 남아있다. 비대위로 전환하는 명무도 약하고 비대위로 전환하면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비대위 기간을 얼마나 할 것인지 이준석에게 기위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권력투쟁이 재현된다면 분밀의 면 떨어진 지지율을 다시는 만회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은 분당으로 가겠죠. 이준석을 보내버리고 이준석을 다시는 컴백을 못하게 하려다가 다시는 우파 정당이 컴백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우파 내에서는 이런 식의 좌빨식 숙청 작업을 이걸 원하지 않는 거라고 이념적인 배반이야, 이거는. 이거는 좌파 운동권들이나 하는 짓이고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거잖아. 공산주의자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게 폭력성을 동원해가지고 부자들, 부르조아들의 때를 벗게 된다는 거야. 자본주의 때를. 그러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하고 숙청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어리수가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그런갑다 이러고 같이 갔다가 나중에 그 부자들 다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없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회주의자들을 숙청한단 말이야. 이게 너희들은 필요없다 이러고 그리고 지들끼리 이제 독직을 하겠다 이거지. 이게 공산주의의 일종의 패러독스인데 우파 진영에서 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예전부터도 내부적으로 누굴 찍어서 왕따를 시키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내부 총질이든 뭐든 그 정도가 표현의 자유로서 포용을 하고 누려야 그게 자유민주주의자들이고 그 정도에서 우리가 더 국민들의 다양한 자유를 돌려주는 거지 그거 하나도 못 참아가지고 그냥 이 난리가 난다라면은 이거에 속 좁은 꼰대 말고는 더 뭐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파에서 용인이 되고 받아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구태정치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기가 지금 어려운 거지. 왜냐하면 결국 기득권 또 이런 자기 지역구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다선 의원들이 자리를 내놓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악순환이 벌어져요. 누군가는 그걸 타파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타파가 두렵기 때문에 밟아버리는 거지. 여기에 대통령이 함께 일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직 우파 진영이 좀 혁신을 하고 이런 구태들을 청소하고 새로운 정치 좀 급진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우파가 되어가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우리는 우파가 아니라 운동권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